먼저 이렇게 됩니다 다음 Wind 다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이렇게 까 까 그다음 이렇게 되었습니다 fortunately 이렇게 done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. 이러면 이 비행기가 잡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잡을 땐 여기를 이렇게 딱 맞추고 여기를 조금 이렇게 한 다음 잡습니다. 여기도 똑같습니다. 그 다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비행기가 완성이 됩니다. 끝!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가 여기가 밑에 붙여서 여기는 이러들에게 잡습니다. 끝!